안녕하세요. 오늘 오디오 오디오의 와피입니다. 오늘은 고급 오디오 상급은 무조건 앞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급자 대상의 이야기거든요. 좀 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바이크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바이크에 대한 경험치가 조금은 있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 야마하 R1이라는 1000cc 레플리카 바이크가 있습니다. 양상급 바이크 중에서는 최상급인데요. 지금 기준으로도 구형인데도 굉장히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이크를 입문자에게 공도에서 키를 전해줬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고가 날 것 같고 그 사고의 수준도 굉장히 위험한 큰 사고에 가까울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오디오는 이렇게 안전과 결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앰프 하나 정도 좀 나가는 정도지 오디오 갖고서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예시로 드는 데 거리감은 있으나 예시로 들 수 있을 만큼 까다롭거나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플래그십 혹은 상급 기종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몬스터급 이런 제품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론과 같은 바이크 브랜드의 플래그십 바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 이종소형 면허가 없는 분들 그리고 스쿠터를 타시는 분들 125cc 미만을 타시는 분들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런 125cc 미만의 바이크를 타다가 순차적으로 밟아 올라간 케이스인데요. 제가 600cc, 1000cc 바이크를 탈 때 생각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스쿠터를 보고 말이죠. 아 저게 동네에 마실다 할 때는 저게 훨씬 편한데 안 써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정말 빠르다 부우우 하고 나가면 정말 와 주말에도 저 차 타고도 가끔가도 뵈면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제가 정작 거기에 올라타 있을 때는 클러치 때문에 왼손이 빡빡해서 무겁기도 했고 때로 한 번씩 아찔해서 아우 정신 조금만 못 차리면 진짜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바이크 카페 이런 데서 한 분씩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아 좀 더 라이트한 그런 기종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 엄청난 무서움에 따르는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때 젊은 저는 나름의 멋을 좀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리까지 할리 데이비슨 같은 기종이 또 마음에 들었던 쪽은 아닌 때여서 그런 게 힘들면서도 그쪽을 추구해 나갔던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레플리카를 동네 마실에는 스쿠터가 최고인데 서킷이나 유명산 같은 곳을 간다고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레플리카가 또 최고가 됩니다. 서킷에선 말할 것도 없죠. 일단 속도 자체가 0.00 몇 초를 따지는 이런 영역에서는 레플리카를 다른 방식의 바이크들이 현재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고 하다못해 그런 경주 영상을 보는 데에서도 거짓았던가나 레플리카를 타는 모토시피나 이런 것들이 바이크 레이싱에서는 그래도 F1처럼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보기에는 되게 좋고 뭔가 최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이 좋은 게 분명히 맞지만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 시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에서는 내가 어떤 환경과 또 나의 운전 스킬, 운영 능력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고 나의 취향, 나는 천천히 경치 보면서 쿵쿵쿵쿵쿵쿵거리면서 알리세이비슨 같은 걸 타는 게 더 어울릴까 그냥 잔잔바리로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많은데 빈번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답답한 건 싫으니까 250cc 스쿠터가 좀 더 맞을까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걸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 더 멋있고 가장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 어떠한 선망과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레플리카, 바이크라고 하면 레플리카, 자동차라고 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혹은 F1 이렇게 현실 가능성, 선의실보다 조금 더 동떨어있는 부분 굉장히 이렇게 선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도는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은 좀 잘 자서 좀 괜찮고 어떤 층은 좀 괜찮은데 바로 아래집이 집은 잘 자졌는데 고3 수험생이 있으면 또 별로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서킷은 룸 어쿠스틱이 완비된, 그걸 지을 때부터 고려된 전용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명상 같은 곳들은 층간소음 부담은 없는데 어쿠스틱까지는 룸 어쿠스틱은 고려가 되지 않은 상가건물 정도로 쉽게 제가 대비를 해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서 출신의 정말 대단한 경험치를 가진 나름대로 수상도 하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분이 바이크 리뷰를 합니다. 자, 알차의 경험이 대단히 많으시죠? 그것도 일반 양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튜닝 개조된, 완전히 또 차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기종들을 잘 다루시는 분인 거죠. 자, 야마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고, 혼다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고, 가와사키는 어떻고, BMW는 어떻고, 또 두카티는 어떻고, 할리 데이비슨까지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굉장히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미묘하게 슬립이 났다. 타이어에 대한 미묘한 상급 타이어들끼리의 차이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리뷰어죠. 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레이서 강의가 아닌 일반인을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라는 부분이 참 재밌어요. 내가 전문가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면요. 더 못 알아들을 얘기로 더 어렵게, 최상급자, 레이서들끼리도 넘버 원, 투, 쓰리 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시 최고의 레이서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 야마하 바이크, BMW 바이크의 특성이나 그런 제품들을 리뷰하고 있다고 하면 내 기준만이 아닌, 내 기준도 어느 정도 인간이니까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이제 막 이종 소용을 딴 분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좀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현실적인 자신의 기준으로 모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시는 분들이 이분의 성향과 환경과 상황을 잘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우수한 전문가인 분이라고 생각할수록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잘 골라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취득하고 예시로서 부적합한 내용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셈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패스하고 득이 되는 건 취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버리고 섭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도냐 트랙이냐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었고요. 운전자의 실력, 입문자냐 전문 레이서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디오를 이제 바이크로 환산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킷이나 유명상과 같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는 운영자라고 하면 최상급기, 상급기가 가장 잘 맞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능을 미묘한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질 만큼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공도에서 편하게 기동력 있게 몰 마이크가 필요하다면 모터 지피 레이서가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이 잘 어울리시는 것처럼 스쿠터가 더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음질로 감동이 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음악을 듣겠다가 목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면 아무리 레플리카가 멋있고 할리데이 비슨이 멋있다고 해도 스쿠터를 선택하시는 올인원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용도가 좀 다양해요. 그걸 쓰다가 내가 이제 음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올라타는 것도 그것을 저는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낭만과 멋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멋이 나는 레플리카 바이크보다는 뭐 투카티 정도의 F차 정도나 아니면 할리데이 비슨과 같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를 타면서 풍경도 즐기고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아닌 주변을 둘러보면서도 충분한 출력과 토크로 운전하는 취미와 여행의 즐거움을 둘 다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오디오 이야기보다 바이크라는 예를 한정해서 좀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감해서 좋은 부분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